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 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올렸던 것과 중복되는 건데요 보는 시점이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5톤 지게차의 마스트캠이었고 이번에는 4.5톤의 블랙박스 입니다 즉 블랙박스 시선이 곧 지게차의 시선이죠 같은 작업이지만 또 다른 시설로 보면 또 다르게 보이는 거죠 지난번 영상 안 보신 분은 제가 여기다가 그 링크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이 콘테이너 작업이라는 것이 부피 큰 걸 다루다 보니 항상 조심조심 할 수 밖에 없어요 보기에는 뭐 튼튼해 보이지만 지게팔을 톡 건드리면 부서져 버리는 성냥갑 같은 물건입니다 지게차가 센게 아니고 이 콘테이너가 약한 거겠죠 뭐 그냥 홑강판이기 때문에 뭔 힘이 있겠습니까 지게차를 하다보면은 콘테이너는 정말 많이 다루거든요 그러나 항상 할 때마다 긴장을 하셔야 되요 이게 되게 약하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그 이런 콘테이너 같은 거 이렇게 세로로 들어갈 때 혼자서 가지고 들어갔어요 한쪽 면에 지게팔 넣고 위에 구멍에다가 쿠사리 걸어 뜨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파손을 좀 막아 줬는데요 그리고 뭐 콘테이너 업체라든가 이쪽 분들하고 같이 작업할 때는 혼자 가지고 들어가기도 해요 지금도요 한해 뒤에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엔 혼자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이게 잘 들어가면 본전이고 잘못 들어가면은 제가 욕을 돼지게 먹어요 왜냐구요 이게 여기는 지게팔을 꽂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데 이 상태로 들고 저 위에 보면 구멍이 두 개 있잖아요 구멍에다 쿠사리를 걸어 갖고 이렇게 들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진짜 재수 없으면은 콘테이너 바닥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아무리 제가 설명을 미리 하고 작업을 하더라도 일단 지게차 요금 받기 힘들어져요 어렵게 일해놓고 요금 못 받아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이젠 아쌀이 지게차 두 대 불러왔고 이렇게 맞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나마 어느 정도는 안전하거든요 여기는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에 이런 짐이 없었으면은 훨씬 간편한 일이었죠 이게 아무리 설명을 해주셔도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작업해 갖고 제가 오른쪽에서 지게팔을 꽂아서 이걸 한 바퀴 돌렸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콘테이너를 반대로 돌려갖고 왼쪽에서 꽂고 들어갔으면 빨리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콘테이너만 보이고 우리 지게차가 작업할때 어떤 공간이 어떻게 필요하다는게 눈에 안보이는 거죠 물론 콘테이너를 돌려서 들어와도 됩니다 첫번째 콘테이너 돌려서 들어와갖고 중간쯤에서 발 뺀 다음에 두번째 콘테이너 넣을때처럼 발로 그냥 밀어넣어 버리면 돼요 그러나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콘테이너라는거는 일단 무조건 가로부분에 구멍에다 발을 넣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즉 두번째 콘테이너 넣는 방법은 하나의 꽁수일 뿐이지 정확한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왜 악재같이 여기서 이렇게 발을 넣으려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걸 안전하게 콘테이너를 저 자리에까지 넣기 위함입니다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이걸 몰라갖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집에 가 있는데 전화 오더라구요 왜 콘테이너 이렇게 녹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아 정말 그런 얘기 들을 때는 화가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콘테이너 같으면 막 밀어붙일거에요 그냥 대충 넣고 발로 쭉쭉 밀어버려도 콘테이너 들어갑니다 바닥도 좋아갖고 그러나 만에 하나에 있을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석대로 해주는게 정석입니다 우리 영업용지 개최하는 사람 치고 일부러 시간 더 끌어갖고 돈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거에요 언제든지 항상 안전하고 빨리 끝나고 또 다른 일을 대비하는게 대부분 영업용지 개최하시는 분들 심정이에요 정말 정말 답답한게 제가 이 현장을 처음 갔었어요 그때는 짐이 하나도 없어갖고 제가 콘테이너는 어디서 어떻게 들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동선을 다 말씀드렸는데 오케이 오케이 해 놓고 물건을 갖다 놓은거 아니에요 콘테이너에 기싸는 안나고 안전하게 이렇게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은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자괴감을 느껴야 된다 그러나 그런게 있어요 일 시작하기 전에는 이걸 넣어만 주면은 뭐 어떻게라도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일이 끝나고 나면은 지게채 요금이 비싸니 싸니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하여간에 뭐 각자 생각이 나름이니까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좋게좋게 가는게 최고입니다 때에 따라서 싸울때도 있고 목소리 높여서 소리 지를 때도 있고 뭐 서로간에 그렇지만 또 지나고 나면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첫번째 콘테이너는 이런식으로 해갖고 무사히 진짜 안전하게 저기서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는데 좀 어려워진거죠 이제 요거 첫번째 작업 끝났으니까 두번째 콘테이너 들어오는데 그 영상이 중간에 확 없어져 버렸어요 그 끊어진 부분은 또 후반부에 다시 제 3자 시점으로 그것만 또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틀에 박힌 일을 하는게 아니고 항상 다른 일을 하잖아요 우리 영업능지게차는 저는 이게 적성에 좀 맞는것 같아요 맨날 틀린 일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루하지 않은 작업이지만 사고 안치고 잘하기 위해서 엄청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모든건 내 책임이라는거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매일같이 다른일 매번 다른일 지루하지 않은 대신 긴장감과 책임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자 이제 두번째 콘테이너 벌써 들어와 있고 지금 자리를 제대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더 나와야돼 이 콘테이너가 저 뒤에 문하고 그 맞춰야 된대요 조금 더 끊어내야 되겠죠 이때는 쿠사리를 걸어갖고 땡겨 버리는데 크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현재 이 창고는 바닥이 맨지맨지를 해갖고 그나마 저기도 걸어서 이렇게 땡겨도 움직이는데 저기 만약에 땅이 안좋아갖고 부하가 걸리거나 그러면은 콘테이너 부분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용접한 곳이요 쿠사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에가 이 고래식으로 뭘 걸게 돼 있는게 아니고 자기자신 그 체인만 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식으로 작업하면은 저기 튕겨져 나올 수 있어서 좀 위험하겠죠 저렇게 작업하는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현장에서 대충 쓰는 그 편법인데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좀 더 콘테이너 들어갈 때 저 선에 맞춰 달라고 얘기했으면은 이렇게 안으로 밀어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에요 꼭 나중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콘테이너를 저 뒤쪽 벽 쪽으로 바짝 붙일 거라고 생각하고 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에요 자 이제 세번째 영상입니다 이건 제 3자 시점이에요 이게 앞에 영상에서 빠진 이 두번째 콘테이너가 들어가는 중이에요 이런식으로 맞들고 들어가는데 많이 못 들어갑니다 제가 움직일 공간이 없어서요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거 혼자도 들어가요 혼자도 저 뒤쪽에서 5톤 자리에서 지게팔 넣고 위에다 쿠사리 걸어서 혼자도 이렇게 들어가면 더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는 거죠 이 콘테이너 배가 부른다든가 뭐 여러가지 사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 대가 맞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불편해요 두 대가도 좁은 데서는 그냥 혼자서 저쪽 바깥쪽에서 들고선 들어가서 끝까지 밀어놓은 다음에 맞춰주는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나 이 3류 콘테이너 같은 경우 더군다나 이 콘테이너는 많이 낡은 콘테이너에요 배도 벌써 약간 들려있기 때문에 그거 다 책임지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항상 말씀드리죠 지게차 작업은 책임질 걸 생각하고 항상 하셔야 돼요 작업할 때 지금 이거 밀어놓을 때도 지금 밑에 아시바 파이프를 이분들이 깔겠다고 하셔서 깔으라고 했어요 이거 제 콘테이너 같으면 그냥 안깔고 그냥 밀어버려요 이게 제 물건 같으면 조금 찌그러지는게 대수겠습니까 창고로 쓰는데 뭐 미간적인 것도 없는 거고 그치만 남의 물건은 항상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걸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기스가 찌그러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걸 방지하려고 이렇게 지금 했는데도 찌그러진다 그거는 제가 책임 드릴 수 없어요 미리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 어디는 어떻게 찌그러질 거라는 걸 그걸 알아야 돼요 지게차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지게차 혼자도 와갖고선 혼자 놓습니다 무사히 잘 놓았어요 그럼 저분들 지게차 요금 한대분 적게 들어갔겠지만 저는 아무런 이득도 없고 그냥 본전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넣다가 배가 불렀다거나 그럼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오늘도 몇 번 말씀드렸고 그동안 동영상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미리 충분히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일단 뭐든지 안전하게 하려면은 그리고 이게 파손 없이 하려면은 한대가 더 와서 하는게 훨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일단 두 대가 맞대게 되면은 요거 지금 지게차 발 들어간 부분만 약간 찌그러지지 배가 불릴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저도 한때는 그럴 때 있었습니다 혼자서 저거 갖고 들어가고 갖고 나오고 그러면은 기술 좋다 그러면은 뿌듯해 한 적도 있었는데 그게 다 필요 없는 짓이라는 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게발 들어간 부분 찌그러져 있죠 조기는 찌그러져요 이렇게 들게 되면은 물론 제가 든 쪽은 안찌그러졌어요 그 재수가 좋아서 안찌그러진 거지 뭐 제가 기술이 좋아서 안찌그러진게 아니에요 이 콘테이너 혼자 들고 들어가게 되면은 저거 찌그러진거 플러스 콘테이너 배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 그거 아주 안좋죠 무사히 배 안올라오고 잘 끝나면은 그냥 끝난거고 배 올라오면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하여튼 뭐 몇십년동안 혼자서 넣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도 배 안 들렸는데 너 왜 이따 소리하냐 그럴 수도 있지만 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요거 5톤차 하시는 사장님이 지게차만 거의 한 30년 넘게 하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0년 이상 되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자만하지 않고 항상 조심스럽게 일을 하세요 저보다도 더 조심스럽게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맞작업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이사장님하고 작업을 많이 해요 서로 안 보여도 호흡이 맞아요 어떻게 뭘 한다는게 대부분 마저 떨어져요 그런게 서로 보이지 않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영상 말미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컨테이너 혼자 들어갈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요거 찌그러진 거 플러스 배가 들릴 수 있다는 거 수습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소비자분이 그 컨테이너 화물주가 원하신다면 제가 해드릴 용의는 언제든지 있어요 제가 책임을 안 진다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말씀드리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배불른 적은 저도 딱 한 번 정도 있었나 지금까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 한 번도 실수하기 싫거든요 혼자 작업하다가 한 번 배불르면 그거 한참 가요 뭐라그러나 트라우마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하기가 싫어진 거예요 저거 컨테이너 100만원 200만원짜리 돈 5만원 10만원 아끼려다가 배불러 놓으면 더 아깝잖아요 돈 너무 아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료드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료드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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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